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토론회에서 국가나 지방이나 같은 성질의 공공단체지만 유독 지방에 대해서만 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지방을 깎아내리고 경시하는 의미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의회 역량 재고를 위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재정과 사무에 관한 권한 대폭 이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